자 그렇게 가장 요즘에 핫한 트램프트 컵 먹어볼께유 아 짜고 났다 와 얘네들도 핫한 걸 안해 안돼 안돼 너희들은 먹어볼께 싸악 하하 어때요? 재밌네 하하하하 맛있다 아 진짜 솔직히 끝까지 먹어봐야지 진짜로 흑백요래사 심사위원처럼 엄청 달아 엄청 달아 약간 설탕이 씹히는 것 처럼 다 아 그래? 근데 진짜 그냥 티라미수랑은 좀 달라 음 고급적인 맛? 고급적인 맛은 아니야 황은 안돼 너무 달아서 안해 이게 밤이야? 그래놀라 같은데? 그래놀라 같은데? 흠 한번 먹어볼께유 아 아따 이거 못해 아 아따 이거 먹네 아 아 아 맛있다. 한 입만 더 먹을게요. 아따 신기하다. 어떤가요 손 선생님? 신기하다. 뭐 자꾸 신기해만 해. 저는 티라미시를 먹은 적이 없어요. 그래서 티라미시 맛을 몰라요. 엄청 달지 근데? 세게 오는데 이거? 당 떨어졌을 때 먹으면 엄청 남대. 단 거랑 단 거랑 단 거를 합쳐서 만든 것 같아. 와 살띵은 맛있다. 커피랑 먹어볼게요. 궁합이 딱 맞아? 무조건 커피랑 먹어야 돼. 진짜 커피.. 커피가 맛있네. 커피를 맛있게 만들어 주는 거야? 음. 어우. 맛있어. 거의 뭐 하우가 만든 사람처럼. 진지하게 먹고 있어. 먹어볼게요. 탈락입니다. 너무 달아요. 너무 달아. 살 수가 쉬워. 어쨌든 탈락입니다. 아 탈락이래. 어우 내 새끼 탈락이래. 짜오 요리 살 거 같고 그래. 짜오 요리 살 거. 짜오 거 여기 있어요. 아따 그럼. 몇 번 아유. 빼기 최고죠잉. 아따. 이번엔 짜오 요리 사유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 베이블. 이거 뭘로 만들었지? 음. 맛이 없을래야. 없을 수 없나. 계란이에요. 아. 무조건. 에그마요. 아. 이거는 담백하고. 아따. 안 맞는다. 하하하하. 궁합 안 맞아? 진짜? 이거는. 커피야. 커피 형 드세요. 커피 형 먹어. 진짜 맛있어. 하하하하. 애들은 이걸로 먹어. 그렇지. 밤 티라미쉬 대신에. 짠서 이거 먹어. 소고기 육포나 먹어라. 말림미수. 소 말림미수. 아 이거 담아서 줘. 얘네들도. 좀 있어 보이게. 그렇지. 하하하하. 또 달래. 하하하하. 네. 너 이거 먹어. 다 먹었어? 씻고 삼켜야지 짜오야. 형아 닮아가지고. 끝. 하하하하. 맛있었어? 하하하하. рис을 내놔. 내가 twent게 해야 되지. 아님... 그니까요. 아윽이. 햇살이.